안녕하세요. 화상윤토센터 서초미수사령의원의 원장 서성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피부이식한 환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분께서는 40대 초반 환자분이셨는데요. 3년 전에 피부이식을 했습니다. 기계에 끼어서 사고가 났는데요. 피부결손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피부가 움푹 파였기 때문에 피부이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. 피부이식을 여러 조각으로 했습니다.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. 세 번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어요. 휠터가 좀 많이 남았네요. 울퉁불퉁하죠? 쭈글쭈글하고. 이분께서 지금 현재도 가려움증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 이런 흉터가 남은 상태에서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.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레이저의 에너지를 좀 세게 세게 해서 치료를 했고요. 세 번째 치료할 때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레이저 자국이 있죠? 많이 빨갛죠? 구멍이 빨갛게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나중에 지나가면 이러한 붉은 레이저 자국은 다 없어집니다. 이제 네 번째 치료를 할 때 가보시죠. 세 번째 치료할 때보다 흉터가 굉장히 매끈해졌죠. 아주아주 매끈해졌습니다. 치료가 잘 되어 가고 있고요. 좋은 현상입니다. 만족스럽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고요. 치료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치료를 가겠습니다. 자 보면 이 밑에 아직도 많이 쭈글거리죠? 쭈글거리는 게 이 밑으로 있습니다. 팔꿈치 관절 밑으로가 좀 많이 쭈글거리죠? 이거를 쭈글거리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하자고 그랬습니다. 이분은 사실은 치료의 협조가 잘 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아주 사정을 했어요. 한 번 더 하자. 왜 그랬냐면 저는 환자의 흉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게 할까? 만약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면 환자한테 자꾸 더 하자고를 합니다. 아무래도 환자는 좀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더 하자고 꺼내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면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분께서는 좀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해서 제가 자꾸자꾸 권유해서 여섯 번째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. 자 했고요. 자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치료를 하는 건데요.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 번째. 자 이 치료가 이마만큼 많이 변했습니다. 제가 어떻게 제목을 붙였냐면 라스트 피놀셀 이펙트. 마지막 6개월간의 변화는. 무슨 얘기냐면 피놀셀 하는 기간은 정상적으로 8개월입니다. 제가 다섯 번 한다고 그랬죠? 큰 구멍을 뚫는 것은 다섯 번 합니다. 처음 하고요. 2개월째 하고요. 4개월째, 6개월째, 8개월째 되면 다섯 번을 다 하게 됩니다. 다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냐? 재생을 합니다. 제가 재생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. 마지막 라스트 6개월. 마지막 6개월의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. 좌에서부터 우로 가는 것에 변화합니다. 이 흉터의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. 병리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상처의 치유과정을 잘 겪도록 유도를 해주면 이렇게 피부가 바뀌어요. 흉터가 자꾸자꾸 더 없어집니다. 이게 재생의 효과입니다. 마지막 피놀셀의 효과예요. 처음에 구멍을 뚫는 피놀셀 치료뿐만이 아니고 이 재생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피놀셀입니다. 이 과정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.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. 유도를 못하면 여기에서 끝나거나 되돌아갑니다. 제가 리바운드 페노메놈이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죠. 끝까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까지 치료받으세요 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. 이 치료가 중요합니다.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랬던 흉터가 쭈글쭈글했던 흉터가 이렇게 마지막 정말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좋아졌죠.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습니다. 지금 저보고 다시 이 환자를 6번만 치료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저 못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왜요? 이거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하지만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은 불가능할 것 같은 흉터도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. 화상흉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